당신 왜 이래? 여보, 진짜네. 나쁜 기집애. 엄마한테 어떻게 네가. 왜?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오라야, 너도 그만해. 여보, 괜찮아? 안 되겠다, 감기 걸리겠다. 자, 일단 들어가자. 엄마, 괜찮아요? 자, 이리 와. 보라랑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지 생부가 미국 유학 가자마자 딴 여자 생겨서 바람 핀 걸 알았어. 뭐? 아니, 보라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오늘 지 생부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암모양이야. 아휴, 보라 또 한 번 충격 받았겠네. 아니, 근데 지 생부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서 보라는 당신한테 왜 그런 건데? 나더러 바보같이 뒷바라지 해줬다고. 그 얘기 왜 자기한테 안 해줬냐고. 자기도 나처럼 바보 만들 작정이었냐고 따지는데. 순간 나도 얼컥해서. 아니, 근데 보라 생부도 말이야.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자. 이렇게 사이좋던 모녀 사이를 갈라놓냐고. 아휴, 내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, 정말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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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